너 같으면 이거 뭐 얼마에 사겠어? 아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만 7천원에 샀어 5만 7천원에 여기 누가 자필로 파이어 엠블렘 트라키아 777이라고 이걸 누가 정품으로 쳐줍니까 많은 SRPG 팬들이 기다리고 있을 작품이죠 파이어 엠블렘 인게이지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작인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이 2019년도에 출시가 됐으니까 거의 4년 만에 후속자이거든요 저는 이제 파이어 엠블렘을 오해를 했었던 게 얘는 너무 찍어내는 거 아니야? 엔게이지 나왔을 때 공장자 키라라 아스카 아스카 맞나? 너무 그리운 이름이잖아 많은 시스템 중에서 팬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시스템 하나가 부재에도 나와있는 엔게이지라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작중에 등장하는 반지를 활용해서 시리즈 전작들에 있는 영웅들을 문장사라는 이름으로 소환한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죠 어떤 작품에 어떤 주인공들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이제 수집해왔었던 실제 패키지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일단 이걸로 가야겠죠 시리즈 첫 작품이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페미컴판 파이어 엠블렘 암흑룡과 빛의 검입니다 그 노래가 여기서도 나오나? 네 이게 BGM으로 나오겠죠 BGM으로 네 가사 붙은 거는 저는 히어로조에서 처음 봤고요 사실 첫 작품이고 SRPG의 장르적인 특성을 확립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 당시에 SRPG라는 게 좀 많이 없었는데 그나마 있었던 게 메사이아라는 회사 아시죠? 네 그 회사에서 나왔던 몇만 원 시리즈들이 SRPG의 틀을 좀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유닛 하나하나가 캐릭터화 돼서 맞아요 이제 전장에서 싸우는 형태로 나오게 된 거는 사실 파이어 엠블렘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시초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의미 있는 작품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존에도 시뮬레이션 게임이 없었던 건 아니고 대전략이라고 해서 그런 류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파이어 엠블렘에서 시도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캐릭터성 일러스트를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판타지적인 세계관을 잘 녹여냈고 또 RPG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도용하면서 캐릭터가 성장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섞이면서 SRPG의 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게 나왔기 때문에 샤이닝포스도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작품입니다 중요한 작품이죠 특히 파엠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비 없는 난이도라든지 죽으면 더 이상 부활시킬 수 없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초창기 작품부터 확립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이런 말 하면 좀 팬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좀 쓰레기 같은 시스템입니다 너무 가혹해 나중에는 그게 이제 또 바뀌게 되잖아요 클래식 모드랑 이제 뭐 캐주얼 모드라고 하면서 바뀌게 되는데 시작부터는 이제 한 번 죽으면 캐릭터가 살릴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자비 없는 난이도로 유명했었던 또 시스템이기도 하고 이 작품 첫 작품 암흑룡과 빛의 검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마르스가 이제 시작의 문장사라고 하는 이제 명칭으로 인기해제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마르스야말로 대중적으로 그나마 인지도를 많이 높인 편인데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쓰는 거 아닌가 마르스를 네 그러니까 뭔가 콜라보 했다 하면 마르스야 어떻게 보면 파엠의 시리즈 전체 간판 캐릭터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숙명 아닐까요? 마치 파이널 판타지에 클라우드가 항상 끌려다니는 것처럼 클라우드랑 세피로스가 그 정도급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물론 이제 파파늘 비애계는 아직 뭐 시리즈의 인지도가 좀 더 적긴 하지만 인게이지 이번 트레일러에서도 주인공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최고의 인기 캐릭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성능도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반대가 시작이 그거잖아 처음부터 나오는 그냥 튜토리얼 용어로만 쓸 수 있는 그런 느낌 아닐까? 그 슬라임 몬스터 느낌 물론 열심히 키우면 다 강해진다 이런 개념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1편에서도 성능이 안 좋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작품에서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파이어 엠블렘 리메이크 버전 슈퍼패미컴이죠 문장의 비밀 문장의 비밀이라는 이 작품은 이제 패미컴 버전에다가 이제 뒤에 이야기를 더 후위 땀을 붙여갖고 일부, 일부 군역 구성으로 나눠져 있죠 일부, 일부 군역? 이 작품에서도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애매하게 강해서 공격력은 높은데 방어력은 별로고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약점이 하나 있구나 인간적이네 되게 게다가 게임 자체가 난이도가 리메이크판도 좀 높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만만한 난이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팝판, 득회 보다도 단일 공략본으로 가장 많은 종류가 나온 작품이 문장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략본 종류가 50개가 넘었다고 해요 아, 종류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공략본이 많이 나왔다 근데 그렇게 치면 정말 디자인을 잘한 거네 쓰레기 시스템이라고 했던 거 철회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미컴으로 나온 두 번째 작품이자 후속작이죠 파이어 앰블렘 외전입니다 사실 외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투가 아니잖아요 파이어 앰블렘 외전이거든요 약간 좀 이질적인 작품이기도 해요 기존에 나왔을 때 SRPG가 아니라 전작이 워낙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도 좀 괴랄하고 좀 유저 친화적인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첫 작품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난이도를 좀 낮추고 RPG적인 마을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난이도를 낮추면서 기존 파엠이랑은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의 그래서 외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색다른 그런 작품이었다 저는 존재자체를 몰랐어요 아 외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지금 제가 구매한 패키지긴 하지만 원인 줄 알고 구매했거든 아 파이어 앰블렘 심지어는 이게 후속작도 나왔죠 후속작? 아 후속작이 아니고 리메이크 네 3DS로 이제 리메이크가 된 파이어 앰블렘 에코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됐죠 제가 사준 겁니다 노PD 생일 선물 또 하나의 영웅왕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서 한국에도 정식 발매가 됐어요 이게 외전에 나왔었던 스토리를 조금 더 보완해 나가면서 평가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이게 SRP로 진행되다가 중간에 약간 기존 그냥 RPG처럼 던전을 탐색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좀 이질적이긴 한데 원작 자체도 좀 이질적이기도 했었고 그 인게이지에서 등장하는 세리카라고 하는 역회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역회가 진짜 이쁩니다 그래서 아마 남자 주인공을 대체해서 이제 인게이지에서 등장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거든요 디자인을 되게 잘 뽑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카도 인게이지에서 울림의 문장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울림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에코즈에서 이제 따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마법사 캐릭터로 나오는데 아마 본작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입니다 슈퍼페미콤으로 나온 두 번째 작품이자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도 최고작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죠 바로 파이어 엠블렘 성전의 개보입니다 파이어 엠블렘 아니 그만할까? 똑같잖아 이 작품은 다들 인정하는 명작이죠 이거는 뭐랄까 이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거든요 시스템적인 특성들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 놓은 다져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지는 대서사시 요게 이제 파이어 엠블렘 성전의 개보에서 처음 선보여졌거든요 맞습니다 그 스토리가 사실 이 성전의 개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그 일부의 주인공이라고 하시는 시그루드가 이제 아들에게 자신의 능력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승해주고서 사라지잖아요 일본어를 몰라서 사라졌지만 사실은 죽은 거거든요 화형당여 심지어 그런 약간 되게 어두운 스토리 굉장히 조금 진중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암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었죠 이게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대서사시가 일본에서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화를 본 몇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보통은 아버지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뭔가 마지막 진 보스를 해치우는 오반!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그때 죽는 이런 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인데 죽여버려요 여기서는 1부에서 죽고서 시작하죠 그래서 스토리도 부모가 일단 전쟁에서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를 2부에서 자식들이 이어나가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적으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그 역회랑 맺어지는 약간 커플링 시스템이라던가 그래서 누구랑 맺어지냐에 따라서 자식의 능력치가 달라진다던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파고들기 요소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게임이죠 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좋아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판매량은 이게 제일 높아 이게 시리즈 최고작으로 꼽는 팬들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좀 어렵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맵이 되게 넓습니다 그렇지 맵이 넓어요 맵이 넓고 아마 성도 막 5개고 한 시나리오 안에서 이 성을 막 다 점령을 해야 돼서 한 판 깨는데 저도 얼마 전에 플레이했지만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리즈 최초로 중간 저장이 생길 정도로 근데 그 중간 저장 덕분에 녹아다가 가능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팬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 리메이크 떡밥 송전의 계부 닌다 할 때마다 파웨 엠블렘 송전의 계부 리메이크 나올 거다 라고 떡밥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죠 이게 스케어 에닉스가 아니기 때문에 리메이크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이 인게이지에서도 주인공의 시그르드가 송전의 문장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1부의 주인공이고 이제 jrpg 역사상 가장 불행한 주인공 톱3에 꼽히는 주인공이거든요 왜죠? 물론 화형당한 건 알겠는데 고난과 불행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친구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죽고요 아내가 제가 알기로는 실종됐는데 친구의 아내였나? 기억을 잃고 아내가 친구의 아내가 되는 그런 설정이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서 오열하다가 본인은 화형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꿈도 희망도 없는 스토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 가장 불행한 주인공 톱3 안에 들어갑니다 상상해봐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전개여가지고 많은 팬들이 좀 깜짝 놀랐었던 순정만한데 이런 대화 서사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에서 가끔씩 보이던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게 네토라를 당했다라고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네토라라는 아니네 왜냐면은 엔티아를 당하려면은 그 여자 본심이 돌아서야 되거든요 기억을 잃었으니까 기억을 잃고 한 거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잉기이지에서는 행복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성전의 계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GBA로 플랫폼을 옮겨서 GBA로 나온 첫 작품이죠 봉인의 검입니다 봉인의 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파이어 엠블렘이 카가쇼조라는 디렉터에 의해서 사실 만들어 온 것과 다름이 없는데 카가쇼조가 이 봉인의 검 이전에 나가죠 성전의 계보까지 만들고 성전의 계보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트라키아 776이라는 걸 만들고 퇴사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파이어 엠블렘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던 차에 나온 게임이에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엄청 진짜 솔직히 파이어 엠블렘 잘 몰라도 잡지에서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만 읽고도 많이 걱정을 하는 작품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할 정도로 물론 완전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파판에서 사카구 친오로브 씨가 더 이상 파판을 못 만들겠다고 하고 회사를 나갔다고 생각하면 파판 팬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파이어 엠블렘에서의 카가쇼조는 그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파이어 엠블렘 씨는 매니아카잖아요 매니아들이 그런 걱정은 더 강하게 하는 데다가 카가쇼조의 테스트에 강하게 중독된 사람들은 누가 이런 걸 또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스탠스였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나온 게임이었죠 사실 그리고 플랫폼도 이제 슈덱이다 보니까 GBA고 캐릭터인 로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동틱한 디자인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너무 소년만화스러워 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디자인이 한번 초기 기획에서 한번 좀 업그레이드 돼서 그나마 좀 나이 든 아이로 나온 건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팬들이 우려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꽤나 괜찮은 완성도로 출시가 돼서 팬들의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저는 못해봤죠 저는 그 성전의 계보 때 이제 떨어져 나간 매니아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GBA로 오면서 이제 중간 세이브 대신에 슈덱이니까 중간 세이브 대신에 한 턴 한 턴 움직일 때마다 자동 세이브를 해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었고 주인공의 빨간 머리입니다 기존 주인공들이 보통 이제 전통 아닌 전통으로 파란색 머리를 하고 나왔었는데 이제 빨간색 머리가 나오면서 완전히 카가슈조랑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죠 다음 작품입니다 GBA 두 번째죠 이제 열화의 검 이게 인기가 제일 많지 않나요? 이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전작의 프리퀄이거든요 스토리적으로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작 이게 봉인의 검을 플레이한 다음에 이걸 플레이하면 20년 전에 플레이를 20년 전에 스토리를 플레이를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북미에서 정식으로 발표된 파이앤블렘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북미에서 즐기는 유저들은 굉장히 매니아했을 거고 정식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북미 팬들에게도 선보였던 작품이 이 작품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 파이앤블렘 자체의 인기보다는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의 인기가 커지면서 거기에 이제 마르스랑 영원히 고통받는 마르스랑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로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캐릭터들은 뭐냐라고 관심이 생기면서 파이앤블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러면서 그 시기에 나왔던 열화의 검이 정식 발매까지 이루게 된 거죠 림틴트 상술 진짜 그러니까 장난 아니다 또 열화의 검 얘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주인공인 여자 주인공인 린인데 여기 나와 있는 초록색 머리 이 캐릭터가 인기가 진짜 엄청납니다 오 그래요? 여기다가 딱 캐릭터 디자인만 봐도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 복장도 그렇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복장이랑 이런 머리 모양이랑 색깔 이제 스트라이프가 나오잖아요 초상화가 나오는데 주인공한테 얘기할 때 정면 이미지가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왠지 나를 향해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 같은 그런 진짜 사소한 연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감정이입이 많이 돼가지고 린이 인기 캐릭터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공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네 다음은 마지막 GBA로 나온 마지막 작품입니다 성마의 광석이거든요 난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직접 플레이해본 적이 없어서 세트라서 한 거지 사실 앞에 두 작품은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냥 단독 시나리오고 전작이랑은 연관성은 없는 별개의 스토리인데 뭐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들 말씀 주시지만 어찌됐건 GBA로 나온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어서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집대성을 많이 했고 게임의 완성도는 뛰어났다라고 하는 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단독 시리즈만 오히려 접근하기 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있는 주인공이 에이리카랑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초록색 머리 두 명이 남매예요 남매인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인게이지에 출전을 하거든요 성마의 엠블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출전하는데 저도 사실 실제로 플레이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자세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그냥 무난무난해 디자인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디자인 느낌도 나고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메인 디렉터는 아 됐다 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빠지고 다른 사람한테 시킨 느낌인데 위로 등장한 새벽의 여신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전작이었던 게임큐브로 나섰던 창념의 계족의 후속작이거든요 네 저희가 창념의 계족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위로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어디서 했냐면은 위 그 룸 있잖아요 위 방 뭐라고 했었지 그 당시에 멀티방 멀티방에서 이제 친척들이랑 같이 가갖고 이제 막 볼링게임 하고 막 하고 나서 아 위로? 네 위로 하고 나서 다 이제 지쳐서 쓰러진 거야 근데 시간이 남았어 그래서 뭘 해볼까 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이게 정발도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갖고 잠깐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좀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뭐 전투라든지 그래픽 뭐 UI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고 그 다음 이제 위로 CD로 나오다 보니까 컷신이 들어갔는데 성우 연기들이랑 이런 부분도 컷신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나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뒤에 후술할 파이엠블렘 이프와 더불어서 양대 쿠소 스토리로 꼽히는 작품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컷신은 그렇게 스토리랑 컷신은 또 별개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새벽의 허신에 등장하는 미카야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새벽의 문장사라는 이름으로 인게지에 등장을 하는데 마법사입니다 마법사고 흰 머리카락 파이엠블렘에서 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구작들에선 특히나 흰 머리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여성 캐릭터이기도 하죠 다시 플랫폼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DS로 나온 두 작품인데 시리즈 망해가던 시리즈를 부활시켰다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작품이죠 파이엠블렘 각성입니다 이 작품은 이선님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죠 네 저는 이제 파이엠블렘 시리즈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다 저버린 상태에서 3DS로 할 만한 RPG 게임이 너무 없으니까 당시에 찾으면 더 있었겠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게 물색하다가 각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패키지 디자인 포스터 이거는 역대급이에요 진짜 내가 봤을 때 전 세계 모든 게임 판타지 게임들을 통틀어서라도 이렇게 실제 이야기를 잘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멋있는 디자인이 있을까 싶은 그런 엄청난 디자인의 표지입니다 네 표지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인게즈에 등장하는 이제 루키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여기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다들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얘만 또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의미가 나오잖아요 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역동적이면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타이틀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표지에서도 느낄 수 있죠 보면은 루키나만 이렇게 반대로 보고 있잖아요 이거 풀사이즈로 보면은 밑에서 올라온 애들이 더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반전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정반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국내 이제 3DS에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명성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데 실제로 플레이하려면 1판 3DS가 있어야지 플레이가 가능했었던 게임이고 맞아요 이게 국가코드 때문에 맞아요 이제 한글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1판 3DS까지 구해가면서 일본어로 즐기기에는 약간의 질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명성에 비해서는 아마 즐기시지 못한 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파이엠블렘 각성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죠 루키나가 인게이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각성의 엠블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가면을 벗고 나와요 아예? 아예 가면을 벗고 나옵니다 그래 뭐 이제 스포랄 것도 없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명작으로 알려져 있고 또 아마 실제로 즐겨보시지 못한 분이라도 이번에 인게이지에 나온 루키나를 통해서 이 게임의 매력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 근데 가면을 아예 벗고 나온다니까 아쉬운 게 가면을 쓴 상태에서 나올 때 마르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주인공 시작의 문장의 마르스와 각성의 문장의 루키나가 만났을 때 뭔가 그런 꽁트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면을 아예 벗고 정체를 밝힌 채로 나온다면 어떨지 모르겠네 제가 봤을 때 가면 쓴 버전도 DLC로 팔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3DS로 나온 마지막 작품이죠 파이엠블렘 이프입니다 네 약간 이거는 진짜 이프가 절실한 게임이 되겠네요 네 사실 시리즈 최초로 스토리가 다른 두 개의 버전을 다른 패키지로 판매를 했잖아요 하나는 백야 그리고 암야라고 하는 스토리로 따로 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쪽 게임을 사면은 다른 쪽 스토리는 DLC를 통해서 구매가 플레이가 가능했었죠 하지만 3DS가 이제 이 샵을 맞게 되면서 더 이상 추가 스토리는 구매할 수 없게 됐다 근데 또 한국만 합본판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심지어 이거가 생각보다 구하기가 이제 힘들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왜 구하기가 힘든지 풍화설이 빵 뜨면서 기존에 이제 전작들을 안 해본 사람들도 풍화설을 재밌네? 하면서 이제 전작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제 뭐 이프라든지 에코지라든지 3DS로 나온 이제 정발판들을 좀 사기 시작하면서 물량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근데 이거 해보고 실망했겠네 그럼 저는 시스템적으로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네 이게 공진, 방진이라고 해서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군과 적군이 동시에 쓰면서 전략성이 한층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평들이 있고 시스템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다만 한글 정발판은 이제 영어 음성이어서 아 나 이상하게 그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에코즈 제가 구해줄 때 네 이런 음성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아 이런 음성이냐고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아 이게 진짜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의 완성도랑은 별개로 그냥 좀 오래 플레이하기가 힘들었었던 그러면은 스토리에 대한 평가는 왜 그런 거예요? 스토리는 아 그 뭐랄까 김전일 작가를 데려와서 소년탐정 김전일 작가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썼는데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이제 김전일 작가를 데려왔는데 왜 스토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이제 따졌는데 작가는 사실 내가 써준 건 초안에 불과하다 라고 이제 엘든링의 그 마틴 작가처럼 변명 아닌 변명을 나는 컨셉만 잡아줬다라는 그런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또 했었던 일화로 유명하죠 파이어 앤블린 무쌍에서는 이 캐릭터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캐릭터 디자인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했는데 얘네들은 엔게이지에서 어떻게 출연하나요? 남성 캐릭터 여성 캐릭터 둘 중에 성별을 고를 수 있는데 이제 이름이 카무이라고 하는 여성 캐릭터 단독으로 엔게이지에서는 출연을 하고요 이게 이프 시리즈의 캐릭터 인기 투표를 진행했을 때 똑같은 주인공인데 여캐가 1위 카무히 남캐 주인공 카무히는 5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 누가 남캐 만들어서 게임하냐고 특히 일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캐도 그렇고 여캐도 그렇고 맨발이에요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땜에도 해외에서 좀 밈들이 많은데 약간 그 발성애자들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왜 신발을 안 신겼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이긴 해요 어찌됐건 대난투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 엔게이지에서도 당당하게 한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팬들이 많은 캐릭터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작품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파웨엠블렘 최고 판매량을 자랑하는 파웨엠블렘 풍화설월입니다 이게 근데 풍화설월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산책 파트 때문에라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작품 중에서 하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판매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2021년 12월 기준으로 382만 장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아마 400만 장을 돌파했을 거다라고 다들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취향이 문제인 거죠 근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산책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풍화설월만의 단점으로 꼽는 분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호호의 영역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약간 내 학생들 캐릭터와의 유대도 쌓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좋았었는데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화설월에 높은 점수를 쳐주는 건 역시 캐릭터성 아 이 압도적인 진짜 완전 때로 박아놓은 세계 학급의 학생들의 각각 진짜 정말 어느 애니나 어느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캐릭터들을 개성들 하나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때려박았는데도 네가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 없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개성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하죠 약간 이프 시리즈에서 한번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프처럼 아예 적대 국가인 것처럼 시작을 하는 그런 방식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학급 시스템, 학교 시스템으로도 한번 해보고 마치 해리포터 마냥 또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먹혔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풍화설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벨레트가 이제 인게이지에서 나오는데 남캐로 나옵니다 남캐가 이건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 벨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다기 보다는 이제 약간 좀 피시한 그런 측면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카모인은 카모인은 역해 이제 벨레트는 남캐 그리고 이 작중에서 굉장히 냉혈인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교사라서 학생들이랑 교감을 나누긴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으로는 용병이고 직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역해보다는 조금 더 남캐가 어울린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인게이지에서는 이제 의외로 전투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데 원작에서는 원작 인게이지에서는 서포트 역할에 좀 취중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특수 능력도 지도라고 해가지고 한턴간 주변 아군의 성능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아군 캐릭터들의 행동을 재행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식의 약간 서포터 느낌의 캐릭터로 등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열 작품 페미컴부터 스위치까지 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들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차마 이제 원본이랑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 못 드린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슈퍼 페미컴으로 등장한 트라케아 776 근데 나 이거 있어요 있다고요? 네 SF 메모리라는 제가 이거 나름 정품 취급 받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정품 취급을 해줍니까? 이게 얼마인 줄 알아? 너 같으면 이거 얼마에 사겠어? 아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만 7천 원에 샀어 5만 7천 원에 여기 누가 자필로 파이엠 트라케아 777라고 이걸 누가 정품으로 쳐줍니까? 어쨌든 정식 서비스로 닌텐도에서 정식으로 이제 세텔라이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복사해준 거죠 복사를 정식으로 해준 거잖아 복사를 정식으로 해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닌텐도 공인 복사품 네 트라케아 776 시리즈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리프라고 하는 주인공도 등장을 하고 게임큐브로 나온 창염의 계적의 주인공인 아이크가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이 두 작품은 소장을 하고 있지 않아서 오늘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나마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트라케아 776의 주인공이 또 거기도 남녀 주인공 그 둘이 성전의 계보에서 초반에 시그루드랑 같이 싸우다가 맞아요 시그루드 쪽은 전멸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죽잖아 근데 얘네만 이제 살아남은 걸로 이제 그것도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있어요 생존자 네 그래서 트라케아 776은 성전의 계보랑 세계관을 같이 한다 이 정도도 이제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면은 성전의 문장사로 나오는 시그루드랑 여기 리프와 서로 이제 또 아는 척을 하지 않을까 또 살아있었구나 하면서 난 죽었는데 난 불에 타 죽었는데 너네네 꽁냥꽁냥 트라케아 776에서 행복하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파이어 엠블렘 인게이지 출시 기념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작품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쭉 방송을 해보니까 아 확실히 역사가 오래된 시리즈구나 네 진짜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다 플레이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 기반으로 얘기한 게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흥미로운 애정이 막 생기고 작품인 게 이렇게 느껴져요 심지어 저는 지금 풍화소류도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인게이지 해 그냥 인게이지 나오면은 좀 꼭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원래는 인게이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태극 머리가 주인공의 태극 머리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런데 이 문장사들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문장사도 시작할 때야 12명이지만 나중에 DLC로 다 추가된다고 하잖아요 이미 1차 DLC는 발표를 했고 풍화소르에 나오는 3반의 반장들 클로드랑 에델가르드랑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팔아지길 것인가 또 관심이 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10작품 말고도 파이어 엠블렛 외전이라든지 같이 말씀드리지 않은 리메이크라든지 하는 작품들이 꽤 있어요 한 절반 정도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 대한 반응을 좀 보고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있는 게임들의 오픈 케이스라든지 보여드리지 않은 게임들을 조금 더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또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할 거예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